도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크로 동작하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든요.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파치 웹 서버도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포트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웹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인 웹1을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웹1만으로도 우리 수업을 듣는 데 충분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집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인 홈 서버 수업도 공부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커가 없이 웹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웹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는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한 대의 컴퓨터에는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웹 페이지를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 장치의 특정 디렉토리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을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usr-local-apaceto-ht-docs라는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을 위치시켰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웹 서버에게 웹 서버야 누가 웹 페이지를 요청하면 이 디렉토리에서 찾아야 해 라고 설정을 해둡니다. 한편 컴퓨터에는 6만 5천 개의 포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네트워크적으로 구분해 줍니다. 저게 없다면 이 컴퓨터로 접속이 들어왔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접속을 마중 나갈지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웹 서버는 80번 포트에서 접속을 대기하고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치 웹 서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웹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의 주소는 example.com이라고 쳐보자고요. 이제 접속을 시작해 봅시다. 이런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꽝 치면 웹 브라우저는 example.com에 접속합니다. 이때 80번 포트로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80번 포트에는 웹 서버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웹 서버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웹 서버는 usr.local.apache2.ht.docs에서 index.html 파일을 찾습니다.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웹 브라우저에게 index.html의 코드를 전달하면 이 과정이 끝납니다. 이번에는 도커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컴퓨터에 웹 서버를 직접 설치했지만 도커를 이용하면 웹 서버가 컨테이너에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설치된 운영체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도커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도커 호스트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컨테이너와 호스트 모두 독립적인 실행 환경이기 때문에 각자 독립적인 포트와 파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웹 브라우저로 웹 서버에 접속을 시작해보자고요. 접속이 될까요? 안됩니다. 현재 호스트와 컨테이너는 연결이 끊겨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스트의 80번 포트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명령을 이렇게 바꿔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포트가 연결된 겁니다. 앞에 80은 호스트의 포트이고 뒤에 80은 컨테이너의 포트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호스트의 80번으로 들어온 신호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포트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포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청 신호가 웹 서버로 전송이 되고 나머지 과정은 이전과 같습니다. 만약에 접속 경로가 8000번 포트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P 옵션의 앞에 값을 8000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겠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웹 서버를 사용하러 출발합시다. 혹시 아파치 웹 서버가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커 플로어 httpd를 다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httpd 이미지에서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옵션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단 컨테이너의 이름은 ws2라는 이름을 저는 정했고요. 포트는 우리의 로컬호스트의 몇 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를 보낼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는 컨테이너 그리고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이 이미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접속할 때는 80번 포트로 접속해야 됩니다. 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게 80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로컬호스트는 80이라고 하면 로컬호스트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컨테이너 80으로 포트 포워딩 하겠다는 뜻이고 80이라고 하면 8080으로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 ws2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된 겁니다. 도컬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커맨드 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교체 학습해보자고요. 도컬 런의 옵션스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스를 클릭해보면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중에서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퍼블리쉬의 줄임말이에요. 즉 컨테이너의 포트를 호스트로 공개한다, 연결시킨다 라고 하는 설정인 거예요. 자, 도커 ps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들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만든 ws2가 8080에서 80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봅시다. 자, 도커 런 httpd인데 이름을 ws3 그리고 포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음, 8081로 들어오면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로 연결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 도커 ps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8081을 80번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만든 웹서버를 사용을 해봅시다. 오래 걸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ws2는 8080 포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컬호스트, 웹브라우저와 컨테이너는 같은 컴퓨터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컴퓨터를 의미한 로컬호스트를 썼고요. 자, 로컬호스트에 있는 8080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기 전에 잘 접속됐는지 확인하려면 로그를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접속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접속이 됐다는 뜻에서 로그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81은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자, 8081로 접속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접속이 잘 되고 리로드를 할 때마다 잘 접속이 되고 있다는 뜻에서 로그가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성한 HTTPD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드디어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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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